1 2 2 3 4 5 4 5 5 5 5 5 5 이거 전기로 하는게 편해 5 6 5 8 7 8 9 10 10 11 12 14 12 15 15 16 15 16 17 자,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저희 마랑끼리 직원들과 아사지. 중요한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퀄리티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매니저도 그렇고 최매니저도 그렇고 퀴즈가 있고 또 새롭고 퀴즈자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게. 자, 마랑TV 100만! 가자! 수고하셨습니다. 사진 컴퓨터 잘해요? 네, 잘 됩니다. 옛날에 형은 그 바깥에 있는 그걸로 했어. 아, 그때 동생이 50만원 꽂았을 때 그걸로 산 거야 형이. 저걸로 시작했어요 형이. 뭐 어떤 마인드로 빌려준 거야? 먹고 떨어져라. 먹고 떨어지고 또 시청자 2명이라가지고 위로 차. 근데 사실상 솔직히 방송한다는 거는 좀 신기했고 오모 차고 싶어서. 그때 쫄지 500시간. 서혁이가 지금 최매니저가 감기멍에 올려가지고 장 좀 보러 왔습니다. 계속PUF 이런 게 있네 이렇게. 아, 여기 있네. 갔다 왔죠? 이야, 세일하고 있거든요. 바깥은 이상. 자, 저희가 장을 다 받고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에게서 밥을 해주고 가자. 밥을 좀 필요합니다. 오늘의 제 음식은 강된장. 강된장의 진짜 의미는 손을 안 씻어야 돼요. 그래서 진짜 된장 맛이 나요. 이 정도만 넣고 우렁살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넣고요. 진정도와. 버섯은 씻어야 할까요? 맞습니다 씻는 겁니다. 긴급입니다. 저희가 빠르게 이 환자 목숨을 유태하기 전에 자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에요. 정상인 겁니다. 괜찮습니다. 밥도 죽이거든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대충 넣어서 비벼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